평일 오전 한가한 카페의 노트북과 고급진 타블렛 거기에 여유로운 아메리카노 한 장 이렇게 웹툰 작가의 스웩을 즐기면 옆에 앉은 여자분이 저기요 아이고 이건 실수다 나는 웹툰 작가다 물론 이번 베스트 도전 웹툰에 선정된다면 말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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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번 영상제는 조별과제로 진행하겠어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다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영상제 기획안에 대한 회의를 해볼까요? 그럼 주리씨가 조장인건가요? 박수 그럼 제가 조장인걸로 하죠 저기요 제가 바지통을 줄여야 돼서 그런데 오늘 말고 다른 날에 하죠 아 나도 갑자기 머리가 그럼 시간도 많은데 내일 하죠 그럼 내일은 꼭 만나서 우리 티 사기로 해요 내일은 꼭 와야 돼요 주리는 불안하다 최인즈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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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Vayling 셔imi 스펙 제인지 리우스 어 됐다 앗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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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몽아 너 왜 안왔어 나 영상에 관한 것들을 찾느라 조금 늦었어 내일 가도 될까? 아 그러면 너 내일 그 자료들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지? 응 그럼 아 그러면 알겠어 고마워 진짜 수고했어 그럼 내일 봐 응 내일 봐 아 어 주리야 왜 이렇게 늦었어 다들 기다렸잖아 야 희사 시브리 안녕 다들 와 있었네 난 에몽이 너만 오는 줄 알았지 얘들아 우리 영상제도 얼마 안 남았고 발표랑 기획이랑 PPT도 만들어 드릴까 얘들아 내가 할 말 있어 나 자퇴할래 응? 자퇴? 야 이번 영상제 최소 인원이 4명인데 너가 자퇴를 하면 어떡해 난 영상제 같은 거 싫다고 난 자퇴할 거야 하지마 너희 정말 괜찮은 녀석들이야 아 기명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 회상에 잠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기명의 학창 시절 그가 지나가면 바람이 불고 그와 눈이 마주치면 모두들 얼어버리고 그가 포즈를 취하면 지진이 났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인지 기명은 대학생인 지금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닌다 자퇴 자퇴 야 야 야 얘들아 기명은 그냥 놔두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마저 하자 아 엘몽아 너 저번에 자료 조사한 거 가져온 거 있어? 잠깐만 자 여기 자 여기 이게 뭐야 영상이 가난 물건들이야 영상 섭씨 온도계에서 0도씨 이상의 온도를 일컫는 말 아 아 엘몽아 왜 그래 너까지 영상 몰라 영상? 이 영상이 아니라 독영상 미안해 내가 실수해내나봐 바로 그때 얘들아 너네 영상제 하기 싫지 응 내가 영상제를 없애 주문을 배워왔거든 영상제에 관한 것들을 모두 꺼내봐 이게 다야 이것도 이제 그거면 충분해 흠흠 흠흠 텔레트리오스 텔레트리오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흠흠 텔레트리오스 텔레트리오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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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머리가 Hitler 나 난 이번 과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기명 아니다 해리 역시 아니다 그렇다면 애몽 더더욱 아니다 정말 답이 없다 기명 해리 애몽 기명 해리 애몽 기명 해리 애몽 기명 해리 정말 답이 없다 야 하나 봐 야 애몽 잘 한 가지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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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고맙습니다 이동 며칠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쥬리야. 쥬리야. 응? 뭐하고 있어? 아, 아니야. 얘들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네들 다 바쁜 것 같고 기획안 PPT랑 발표 그냥 내가 다 준비할게. 정말? 쥬리야, 괜찮겠어? 쥬리, 널 잊지 않을게. 고마워. 역시 쥬리야. 쥬리의 머릿속엔 주마등이 지나가기 시작한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학교를 다니는지, 내가 왜 과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쥬리는 결국 혼자서 과제를 한다. 아니, 잔다. 다시 자세를 잡고 잔다 오케이 컷 드디어 끝났어 진짜 눈이 안 끝났어 아 진짜 오빠 잠깐만요 왜왜왜 이거 설마 또 이상한 시나리오 팀플 같은 거 아니죠? 찢어버려 팀플의 소리는 이후로 해서 끝이야 뭔데요 그럼 CC편이야 네? 미쳤나봐 헤어진 CC편 미쳤어? 아 진짜 하지 말자 했잖아 다음주까지 나 군대가요 대본 리딩하고 다음주 해봐 다음주 아 잠깐만 뭐 드디어 내 첫 웹툰의 1화가 끝났다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다 나는 웹툰 작가 지망생이다 아니 이제부터 웹툰 작가다 네 이제 널 잊지 않게 널 잊지 않게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